시즌 23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12승 7패 4.33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구요. 국산 휴가를 올스타 브레이크 때. 오리. 변화구. 그러나 터져내질 못합니다. 3G 투하. 이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윙. 힘으로 압도하는 키버스 샘슨. 4번 탄대 기울네. 스윙. 2번 탄반. 다 타올돼. 지금도 낙차 큰 커브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잡았. 빠른 벌로 압도합니다. 151의 구석. 제1이 나왔습니다. 제1이 나왔습니다. 10초 9개. 또한 게 삼진. 다운하십니다. 제3 아웃카운트. 제3 아웃카운트. 낫아웃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때리는. 스윙. 낫아웃 상태. 이 낫기에. 스페인. 제1이 나왔습니다. 킹스트라이크 아웃. 8개째 삼진. 지금 확기는 상당히 어렵다 할 정도는 오늘. 빠른 볼 괜찮아요. 11개째 오네요. 지금 변화가 떨어졌는데. 지금 끝나네요. 킹스트라이크 아웃. 5회가 끝남과 동시에 10개째 탈쌈진. 킹 스트라이크 아웃! 11K, 11개의 탈쌈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지승준 리더 잘해요.